오늘 새벽 3시 40분쯤 서울 지하철 3호선 대치역에서 연기가 발생했습니다. 서울교통공사는 대치역 하행선 선로에 있는 특수차량 배터리에서 연기가 발생해 3호선 압구정역에서 수소역 구간의 열차 운행이 중단됐다가 새벽 5시 40분쯤 재개됐다고 밝혔습니다. 인명피해는 없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서울교통공사는 배기 작업을 위해 대치역은 열차가 무정차 통과하도록 하고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서울교통공사는 배기 작업을 위해 대기 작업을 그대로 확산합니다. 조명피해가 시작합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